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12페이지 부동산 마케팅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이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현대 기업에서는 참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파트로 부상이 된 게 바로 마케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에서도 제품을 기획을 해서 생산을 해서 그게 소비자에게 던달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다 마케팅에 담겨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은 가면가수로 좀 더 치열해지지 않느냐 그럼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부동산을 기획을 해서 부동산을 지어서 시장에 유통을 시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이 마케팅 안에 포함이 돼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거는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물적인 부동산도 마케팅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서비스도 마케팅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증권도 마케팅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냐면 환경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또는 연령대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되면 거시 환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미시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시 환경에 보면 자연환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정치 행정적인 거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환경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은요 자연환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개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주거의 목적하고요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논리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발생하면 이 상품에 대한 가장 강점, 특징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어필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 변화 이런 것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에 대한 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시 환경뿐만이 아니라 미시 환경에 대한 것도 같이 분석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업자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중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중에는 여러분 만약에 기업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는 정부도 이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공중에 대한 인식도 잘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있는데 정부는 기업의 마케팅, 기업 활동을 하기가 좋은 환경도 제공해 주지만 그거를 통제하는 역할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넓게는 이런 부분, 좁게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도 잘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마케팅에서는 기존에 출제를 할 때 보면요 뒤에 넘어가게 되면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의 95%는 이 마케팅 전략에서 인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림으로 도에도 나와 있지만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이거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급자 위주 공급자들이 시장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표적 시장을 경쟁 업체에 비해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STP 전략이라고 나와요 이 STP라는 건요 S라는 게 마켓 생멘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T라는 게 표적 시장 타케팅이 있죠 그 다음에 얘가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서 뭐를 도모하는 거냐면 차별화를 도모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4P 믹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얘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경로 전략, 그 다음에 판촉 전략에서 네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유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품 전략이 프로덕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가격 전략 그래서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해서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이라고 해서 프로모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시험상에서는 이 제목을 바꿔서 낼 때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시장 세부라는 이질적인 전체 시장을 동질적인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경제적인 특성을 한다고 하면 연령대별로 하나의 시장 그룹으로 묶어버리든가 아니면 소득 수준의 기초에서 묶어버리든가 아니면 성별의 기초에서 시장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묶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시장 세분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죠? 만약에 여성 우리를 생산한 업체 입장에서는 전체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남자, 여자가 있으면 여자만 하나의 그룹으로 놓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네가 취급하는 브랜드가 고가의 브랜드면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 또 범위가 좁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적시장 전략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자기가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을 세분화했을 때 표적시장 전략을 할 때는 내가 공급하는 게 고소득층을 위한 거라고 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만 타켓으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차별화는 기존에 공급되는 제품하고의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죠 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커피를 한 잔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커피라는 게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다 똑같은 커피라고 보진 않죠 물론 똑같은 커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커피를 어느 공간에서 마시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어떤 공간 안에서 커피가 판매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 기존의 커피숍하고의 차별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 때는 기존의 일반적인 주거하고는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이 틀려야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감탄하는 게 뭐냐면 뷰 있죠 뷰가 죽이네 이런 데서 살고 싶다 대부분의 고가 아파트가 그런 아주 좋은 뷰를 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존의 주거하고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시장 공략이 용이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거실뿐만이 아니라 침실에서도 바깥에 어떤 석양이 지는 뷰가 다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설계를 해야 될 거고요 가격도 어떻게 해야 돼요 높게 책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만약에 시장에서 유통을 시키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유통이라는 건요 분양 대행업자라든가 또는 중개업자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고가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초청장 발송하죠 그래서 있는 사람만 들어와서 안에 쫙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일반인까지 오픈을 하게 되면 우야감 같은 게 또 조성이 될 수가 있죠 살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판촉에 대한 부분이죠 판촉은요 이게 또 안에서 구별이 되는데요 광고, 홍보, 그 다음에 인적 판매, 그 다음에 경품 제공 그러면 그런 고가의 만약에 주택을 분양한다고 그러면 광고뿐만이 아니라 홍보라는 것도 해야 되는데 광고하고 홍보의 차이점은 뭐냐면 광고는 의뢰한 사람이 자기가 비용을 대서 광고를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대로 안에 포맷이 설정이 되고 원하는 내용이 담겨져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경우고 홍보는 그게 아니고요 언론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홍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꼭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알아서 어느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화재가 되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인적 판매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적으로 분양할 때 보게 되면 파라솔 펼쳐지고 길에서 호객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 같으면 대기업 같으면 직원들에게, 임직원들에게 판매 유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일날 모델하우스 차지하는 소내백에는 경품을 제공해 주는 경우죠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 이런 거 예전에 지역에 따라서는 소형 경차 같은 거 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점의 마케팅 전략에 들어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만약에 예전에 우리가 소득 수준이 낮았을 때 고가 브랜드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시장에서 별로 수요가 안 나왔을 거예요 예전 지금은 많이 고유 브랜드화 되어 있는 로열 펠리스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소득이라는 게 뒷받침이 되니까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이거는 철저하게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원리를 활용하냐면요 아이다의 원리라는 걸 활용을 해요 이거는 이제 중개사법에서도 배우실 거예요 일단 소비자들은 개성이 뚜렷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마케팅의 대상이 딱 하나의 계층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획일적인 마케팅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소비자의 개성이 다행해지기 때문에 조금 아까 제가 커피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대부분은 믹스커피 마시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잠깐의 시간이더라도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는 제대로 된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면서 이런 거를 권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 되죠 수요자의 니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수립하는 게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만들어 놓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어떤 점에 관심을 갖고 어떤 점을 선호하는지를 놓고 전략을 수립하는 게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요 이거는 수요자하고요 공급자 간에 지속적인 상호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이게 주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브랜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있죠 이거를 소비자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파트에 대한 광고가 나오면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편안함 따뜻함 그 다음에 성취감 성취감 이런 거는 뭐냐면요 이게 자동차 마케팅 할 때 쓰이는데 그 차를 타면 뭔가 성공한 사람만이 타는 차 여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성공한 사람만이 거주하고 있는 집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매개로 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공급 계획은 없더라도 그래서 소비자들이 단 한 번에 소비 선택을 할 때 자사 브랜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게 관계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고객 점유하고 관계 마케팅은요 그냥 제목 정도 바꿔주는 수준이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SP 전략만 갖고도 출제할 수 있고 4P 믹스 전략만 갖고도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얘가 조금 더 활용성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용어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 줄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요 여러분들 SP 전략 안에 415페이지에 가시면 4P 믹스 전략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4가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16페이지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맨 하단에 가면 부동산 판매의 원리라고 해서 아이다의 원리라고 박스로 구별을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17페이지에 나오는 광고라고 돼 있는 거는요 결국은 이 광고라는 게 마케팅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광고만 별도로 출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광고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고객이 기업에서 제공한 제품이 있죠 제품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세 제품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게 또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들을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소비대를 빠르고 강하게 자극을 줘야 시장에 공급된 제품이 빨리 소비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광고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광고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는 사람도 광고할 수 있지만 파는 사람도 광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사 가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력으로 할 때도 다시 분양을 받거나 할 때는 자기도 또 광고라든가 거래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의 개별성이죠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내용이 틀리겠죠 역세권에 분양하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뷰가 좋은 데서 있는 부동산을 분양을 하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 광고의 내용이 다 개별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제한적인 요소도 틀림없이 존재할 거고요 만약에 예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서울에 있는 만약에 중개사학원이라고 가정할 거예요 서울에 있는 중개사학원에 광고를 한다고 쳐보세요 이걸 전국에 광고를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오르겠어요 어디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제한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제약성이라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광고의 효과가 조금은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광고의 규제에 대해서는요 근거 법률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418페이지에 거기 상단에 있죠 예전에 이게 한번 오류가 발생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출제가 돼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광고의 유형을 보면요 신문 광고 안에 안내 광고 전시 광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시험상에서 한번 나온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전시 광고라는 건요 지금은 신문들을 잘 안 보셔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5단 통광고 들어가는 게 이게 전시 광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칸으로 돼 있어서요 안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 부동산 광고도 있고요 구인 구직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는 대부분 칸이 작아서 약어로 쓰여지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증금 권리금 합계 이렇게 약어로 표시되는 광고 그런 광고가 거기에 나오는 안내 광고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신문 광고라고 돼 있죠 지역신문 광고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차땡 그렇죠 벼룩땡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지역별의 중개사들이 그냥 여기에 무조건 광고하는 걸로 근데 실상은 그게 광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중개업자분들도 분석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식의 광고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메일 광고에서 DM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송을 하는 거죠 발송을 해서 각각 여러분들이 왜 스팸 뭐 이런 거 들어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계층만 신상만 알 수 있으면은 선정해서 보낼 수 있는 게 DM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계 출판물 광고라고 있는데 부동산 업계의 출판물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효과가 없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2월이라고 가정하자고요 2021년 2월 그렇죠? 그런데 2월 달에 보면은 대부분 3월 달 신간이 2월 한 20에서 25일 사이면은 이게 3월호가 등장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3월호가 등장하면은 2월 달에 3월호가 나온다는 얘기는 신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안에 실려있는 부동산 가계에 관한 정보는 얘가 발간이 되는 순간의 과거의 정보라고요 시세는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출판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나타나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광고라고 해가지고요 분양할 때 대형 쇼핑몰이나 분양할 때 보면은 버스 옆에다가 아니면은 지하철 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데 칸이 있죠 그렇게 광고하는 거 있고요 라디오 TV 광고가 있는데 효과는 좋죠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노벨트 광고라고 해가지고요 예전에 왜 길 가다가 보면은 술집 같은 데 있으신 분들이 명함에다가 왜 좀 라이트 하나 집어넣어주고 하는 그런 광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노벨트 광고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도 광고라고 해서요 점퍼의 간판이나 이런 데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팝 광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어디에도 있냐면 마트에 가면은 막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우뚝우뚝 그래서 1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광고할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광고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저희가 볼 때는 몇 개가 연합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대행해주기 위해서 요즘 무슨 방 무슨 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뒤에 420페이지에 있는 광고 효과에 대한 고려라고 해서 애드믹스라고 있어요 애드믹스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TV하고 라디오 광고가 효과는 제일 좋아요 그런데 효과가 좋은 만큼 비용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은 크게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양호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 지역신문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 효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비 효과지수를 산정을 해가지고 같은 비용 대비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좋느냐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광고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책정하는 거를 우리가 애드믹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감정평가론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430페이지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학교론에서 공부하는 이게 마지막 단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감정평가 이론이 있죠 여기는 전체 40문제 대비 15% 내외를 출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감정평가의 기초, 감정평가 방식, 그 다음에 가격 공시에도 세 가지가 시험 목차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 나오는 거는 감정평가 규칙도 틀림없이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개 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정평가의 기초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정평가의 정의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정의가 이루어진 거는요 거기 보시면 양가를 1번에 감정평가라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법률에 의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지역성과 개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가치를 추계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그 가치를 추계해야 된다고 유도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라고 했을 때 그게 법령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라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부동산에 있을 때 이 부동산의 가치를 만약에 평가사가 10억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10억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는 왜 그러냐면 시장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요 누구도 100%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그건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감정평가라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때 그 토지 등에 들어가는 게 토지 및 정착물 동산 그 밖의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재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431페이지 상단에 가면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자산 이런 거 명시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주로 부동산에 대한 거를 물어봐요 토지하고 건물 그죠? 우리가 또 협의의 부동산과 준 부동산 그랬을 때 걔들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라는 게 그러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감정평가가 필요한 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평가사가 10억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의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부가 재정을 재원을 국가 경영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과세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과세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라도 납득을 할 수 있어야지만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갈 건데 그죠? 그런데 그런 걸로 누가 평가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전문가밖에 할 수가 없더라 그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시장의 형성이 곤란해서 적정 가격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의 복잡성 및 부동산 적정 가격 발생 저요인이 많다라고 돼 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요인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계속 변하면 얘들이 부동산의 가치를 계속 변화를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변화까지 감안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추기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에 의한 평가밖에 없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사회성과 공공성으로 인해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네에 옆집이 만약에 8억에 팔렸으면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 하겠어요 우리 집도 한 8억은 하겠는데 이런 생각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그런데 그것들이 일반 전문가의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가격 담합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이요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의 최이요 이용 상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농지가 있어요 농지의 최이요 이용은 농사 짓는 거죠 농사를 지어서 연간 5천 정도의 소득을 발생해요 만약에 할인율이 10호라고 그러면 이 농지의 가치는 5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농지가 택지후보지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럼 택지후보지 상태의 최이요 이용은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에 따른 수익이 가령에서 10억 정도 나오는데요 얘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얘 들어서 6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남는 게 수익이 4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할인율 10% 적용하면 이 부지의 가치는 40억이다 이런 얘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변화까지 감안해서 이 부지의 최이요 이용 상태를 판정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까지 알라고 그러면요 전문가에 의한 평가밖에 안 되죠 일반인들이 이 변화까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게 되면요 감정평가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능이라는 것이 거기 보시면 정책적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보상이 있죠 토지 수용했다는 보상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다가 적정 가격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매개로 과세 또는 보상이 유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기능을 놓고 보시면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한 시장이죠 불완전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니까 합리적인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통해서 공시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격을 미준으로 최소한의 거래라든가 뭐 이런 거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책적 또는 경제적 기능 계속 이렇게 하얀색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아 이렇구나 라고 들어주시면 돼요 감정평가라는 것도 처음에 한 번 이렇게 듣고요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시게 되면 한 두세 번 들으면 얘들도 이론적으로도 정리는 가능해요 근데 처음에 용어가 낯설고 그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기서 선생이 다시 얘기하니까 그게 매칭이 처음에는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433페이지에 보면 감정평가의 절차라고 돼 있어요 이 절차 안에서는 뭐를 용어상에서 알아두시면 되냐면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는 양가로 2번에 보면 기준시점이라고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물건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게시한 날짜 이렇게 틀리게도 준 거거든요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433페이지에 그거를 밑줄 한번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대상 물건 확인이라고 해놨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는 실지조사해야 돼요 그런데 신뢰하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예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도 감정평가사는 실지조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쪽에 가면 우리가 P로 시작되는 무슨 제철 이런 데 있어요 거기 주모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거기를 다 일일이 다니면서 시설물마다 다 일일이 평가해서 이게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시설물만 선별해서 하고 나머지 시설은 탁상감정이라고 해요 제시되는 서류 있죠 자료 갖고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해서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오면서요 박스 처리에서 원가 방식 및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 그럴 때 비용성이 가로치고 이렇게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활용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절차상에서는 기준 시점 그 다음에 실지조사에 대한 거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셨고요 434페이지에 가면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분류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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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